XSFM입니다. I, D, W, K 자, 덕질인이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숭아 맛 덕질인.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덕질인이 나왔으니까 직접 물어봅시다. 덕질인, 내가 너를 업신여겨도 돼요, 안 돼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내가 널 배관시해도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도 눌려먹죠. 네. 죄를 실토해 주세요. 사실 녹음 시간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는데 네. 폭염 속에서인지 하여튼 이유를 모르게 그냥 자버렸습니다. 네. 녹음 예정 시간 4시간 뒤에 깨어나서 저에게 전화를 냈습니다. 그거는 뭐 폭염 같은 이유를 댄다는 건지 데몰리션 맨이냐? 도저히,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만들어보려고 폭염이라서 부모님이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나 스스로한테라도 던지는 핑계라도 필요한데 네.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도 오늘도 15분을 늦었습니다. 아니,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예요? 아, 속 터져. 네. 아, 맞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나와서 전철역까지 오는 3분 동안 한 번 탈진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걸어다니기가. 아니, 더위도 더위인데요. 거기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와, 진짜 진심으로 그걸 지금 알았냐고 화내고 싶네요.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화난다, 이 말을. 아,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아니, 3년째인데...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들도 복장 터졌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작품이 하나도 안 나왔죠? 네. 네. 첫 작품입니다. 그, 계속 제가 집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려고 한 번 나갔다 왔고 아, 예. 그, 본 그날 밤에 이 원고를 쓰려고 가글 잡고 딱 앉았어요. 근데 중병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이 원고의 형식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방송이 장수하니까 코너가 질질 끊어져요. 장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턴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지난번 스판덱스의 영전이 2020년 3월 7일에 358C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하고도 4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네. 비리비리한 작은 히어로들을 다뤘죠. 판데믹이 나를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하고도 4개월 동안 스포히어로 작년에는 지지부진했죠? 아무래도 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큰 돈 들어가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쓸 수가 없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다뤘던 게 할리퀸과 버즈 오브 프레이였는데. 맞습니다. 그 영화조차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유독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OTT로 이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일단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섣불리 OTT에 아무데나 팔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팔더라도 제한적인 텀을 두고 팔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너무 크군요. 네. 그리고 1년 4개월 전, 1년 반 전이면 마블은 한 싸가가 끝났죠. 인피니티 싸가가. 네. 엔드게임이 끝났는데. 엔드게임 그 뒤에. 엔드게임으로 끝났는데. 오늘 다룰 작품은 아직 거기에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어지지만 싸가는 분리가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으로 인피니티 싸가가 완전히 에필로그까지 끝났고. 오늘 다룰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다음 싸가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싸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물론 뭐 연속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최근작이 이것과 지금 이 작품과 시간상 겹쳐있습니다. 살짝. 시빌워 직후 어벤져스 엔드게임 2부작 있잖아요. 그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페이즈 4가 시작이 되어야 해요. 블랙 위도우부터. 블랙 위도우가 페이즈 4 그리고 인피니티 싸가 바로 다음 시작하는 작품인데. 문을 여는 작품입니다. 이게 뭔데 작년 여름에 나왔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으로 미뤄졌어요. 결국.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총 공백이 2년짜리가 되었습니다. 네. 비교적 도쿄올림픽과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어요. 미루고 미루고 미뤘죠. 네. 공백이 길어지니까 마블 시네마틱 쪽에서는 마블 시네마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좀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존의 하청식 드라마 제작이 아닌 직접 제작 드라마들을 내보냈습니다. OTT를 통해서요. TV 장사로 버티고 있다. 이미 두 편이 나왔고 하나는 방영 중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2대 미즈마블 같은 경우가 아예 예상치를 못했는데 그런 새 드라마 라인업과 드라마와 영화의 연계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블랙위도 나올 때까지 버텼죠. 네. 분위기를 모르는 DC는 작품을 하나 팔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웠지만 강렬한 점은 있었던 원더우먼 2편 하나를 간신히 개봉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블랙위도우랑 같이 나와 됐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차이. 팬들 사이에서 블랙위도우보다 원더우먼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사적인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전작이 걸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통칭 스나이더 컷이 OTT로 발표되어서 상당한 박수를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OTT로만 낼 수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거의 러닝타임이 3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DC의 다음 영화는 덜 중요한 The Suicide Squad. 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Suicide Squad하고는 많이 다르더군요. 뭐 세계관은 이어지는데 이야기를 공유하는 건 많지 않을 거다. 몇몇 캐릭터들만, 중요 캐릭터들만 공유가 되는 거고. 배우 계약도 많이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졌어요. 배우들의. 예고편을 보니까 전작은 우리가 기대한 펑키함이 보다는 심파가 들어가서 실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코믹함을 좀 집어넣은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아, 그거 이번에 나올 The Suicide Squad의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주연급 리그 플래그나 하리 퀸닌 같은 몇몇 중복된 주연 캐릭터들 외에는 다 마이너 중에 마이너. 이것저것 바꾸기가 쉽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도 가능한 거죠. 죽이기도 쉽고. 다르게 말해,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 유니버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은 영화 플래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플래시와 이 영화가 채택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번에는 DC에 대한 이야기. 네, 이 플래시 영화가 꽤 중요할 거거든요.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겁니다. 패틴 아메리카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영웅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흥행 성적이 형편없죠. 어쨌든 스나이더 컷의 히트에 힘입어 방향성을 재설정해가는 DC와 달리 마블은 일단 기존의 사과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은 왜 이제 나오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한 블랙 위도우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어차피 나왔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더군요.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호크아이는 드라마로 나올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지금 인생이 땀나고 긴장되는 건 물론 흥행 다 지나갔습니다만 제작자 스칼렛 요한슨이 아니겠느냐.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이 겹쳤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TV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장난감 회사 하다가 마블로 들어와서 자기 회사가 마블이 인수되면서 들어와서 경영진까지 올라온 아이작 펄머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물건이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영화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작 펄머터가 해킹당해서 유출당이 됐던 매일에 따르면 여성 히어로 장난감을 안 팔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일 가득 여성이야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담당 배우도 그 당시에 그걸 접하고 내가 왜 장난감을 못 팔아보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블에서 더더욱 원더우먼 1편 영화가 B편과 흥행 모두에서 성공하길 바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마블에서 오히려 DC의 원더우먼 성공을 바랬던? 네, 저쪽에서 오히려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캐릭터를 갖고 나왔으니까 저게 성공해야 우리도 다음에는 캡틴 마블이나 블랙 위도우를 만들 수 있다. 여기는 같은 갈비찌 골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자, 그리하여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1964년 스탠리, 돈 리코, 돈 행 본명은 나탈리아, 알리아노브나, 로마노바 줄이면 익숙한 이름인 나타샤, 로마노브 러시아어에서는 성별의, 성씨에도 성별이 적용된대요. 그래서 남자면은 로마노프고 여자면은 로마노바라는 식이 된다고 하는데 다만 러시아를 떠나서 이민이나 망명을 하면 성별 적용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노바야, 내가 여성이어서. 그런데 나가서 내 남동생이랑 같이 프랑스에 갔는데 나는 로마노바야, 얘네는 로마노프야 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행정적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미국에 갔어.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성별 적용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상당수의 한자문학권 출신 사람들은 서양으로 이민 가면 성과 이름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캐릭터의 창조자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스탠 아저씨죠. 이게 마블 세리마틱 유니버스의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것 같아요. 불멸이죠. 그러니까요. 1964년이면 전에 스탠니를 추모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판타스틱4의 성공과 어벤져스의 데뷔 이후 엄청 바빠졌을 때예요. 이분이 누가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빴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중간부터는 안 바빴어요. 그때부터는 놀고 먹었죠. 이때는 헐크 쓰고 맡은 작품이 많은데 편집장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 때 편집장을 맡고 그러고서 군대 갔다 왔더니 편집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60년대 중간부터 스탠리는 그때 살짝 얘기했지만 컨셉과 플롯을 짜고 회사의 작가들 중 하나가 대본을 맡아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리의 친동생인 레리 리버도 이런 작가 중 하나였는데요. 작업 과정에 있어서 스탠리가 다른 작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2018년 11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이게 원래 스탠리가 공장식 분업화를 작업을 지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니들 맘대로 해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네. 이거 디테일상 몇 퍼센트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알아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폭발적인 작품 발간을 자랑하는 만화가들도 이런 식의 작품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시스턴트들을 최고의 실력가들을 두고서 공장처럼 돌리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자기 만화가 뭔지도 못 알아보고. 아무튼 설정과 기본 플롯을 잡은 작가 플로터가 스탠리이고요. 스크립트를 쓴 글작가 스크립터는 논 리코입니다. 그림을 맡은 펜슬러는 논 핵입니다. 이름이 둘 다 돈이어서 왠지 마피아 같아 보이는데요. 반만 대강 맞습니다. 논 리코의 경우에는 이탈리아계예요. 본명이 노나토 프란치스코 리코. 소설가와 각본가 출신으로 초기 네어데블 스토리를 쓰기도 했고요. 논 핵은 본명이 노날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회사짬이 이때 64년 당시 한 10년 차가 됐고요. 어벤져스 초기 시리즈에서 그림을 그렸던 주력 작가예요. 즉 편집장이 베테랑 작가 둘을 데리고 만들어서 데뷔시키는 캐릭터가 나타샤 로마노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면 틀린 서술입니다. 왠데요? 나타샤 로마노프가 데뷔했을 때요. 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연급의 1회짜리 서브 빌런이었습니다. 뭐 시대를 보면 소련 사람을 메인 빌런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가는 빌런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소련의 스파이로 등장해서 아이언맨의 적대자 역할을 했고요. 코스튬도 없었으니까 슈퍼빌런으로 분류할 수도 없어요. 즉 최초의 블랙 위도우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서 등장한 소련책 악역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사실 약간 기분 나쁜 거미 이름이죠. 그냥 뭐 미국에 사는 거미입니다. 과부 거미. 정말 여담으로 원래 마블에는요. 골드네이지 시절의 30년대에 블랙 위도우라는 안티 히어로가 하나 있긴 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뒤져보면 계속 발견하는 게 동명 이시어로가 종종 나와요. 전혀 유명하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캐릭터를 처음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뭐야 그럼 나타시아가 2대야? 2대는 아니에요. 그냥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조 블랙 위도우도 설정이 별로 밝은 편이 아니에요. 사탄과 계약한 흑마법 마녀입니다. 그런데 그 흑마법으로 악인들을 징벌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저승사자예요? 거의 그런 거예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입고요. 원피스를 입고 그게 되나? 아무튼 빌런인 블랙 위도우가 다시 데뷔 이후에 다시 한번 쓰이면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데뷔를 하고서. 다시 한번 써먹기로 했어요. 스탠리와 돈 리코는 이 캐릭터를 좀 발전시켜 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소련 정부로부터 코스튬과 무기를 지급받고 아이언맨과 싸우기 위해서 동료를 하나 구합니다. 이 동료가 호크아이. 클린트 바튼이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당근 같은 데서 동료 구합니다. 같이 안티 히어로 하실 분 구합니다. 아이언맨 때려보실 분 구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이때 결정된 블랙 위도우의 디자인이 현재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전 이제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캡틴 마블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 시점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촌스러운 도미노 마스크의 망토에 망사 기반 코스튬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옛날에는 의뢰 망사가 있었어요. 도미노 마스크가 뭐야? 마스크 한쪽을 누르면 다 무너져요? 아니요. 마스크가 눈 쪽만 가리는데 젠가 마스크 아니에요? 눈 쪽만 가리는데 가끔씩 도미노 마스크의 종류 중에는 얼굴 바깥으로 뾰족하게 삐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빌런인 블랙 위도우와 완전히 빌런은 아닌 호카이가 어벤져스를 상대로 싸우는 스토리를 거쳐서 이 둘은 어찌다찌 미국과 어벤져스로 전향합니다. 이민가요? 이때가 1966년입니다. 법적으로 이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향해요. 4년 뒤인 1970년 스파이더맨 이슈에 조연으로 등장하면서 블랙 위도우는 현재의 코스튬 디자인을 얻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는 뭐랄까요? 어떤 히어로물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속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코스튬. 온몸을 뒤덮는 검은 스판덱스, 붉은 단발머리, 허리띠에는 황금색, 팔찌도 황금색이고 그리고 허리띠와 팔찌에는 원거레이 전기충격인 위도우즈 바이트 같은 시그니처 무기들이 들어있죠. 블랙 앤 골드죠. 이 회차의 작가는 스탠리와 존 로미타 시니어. 표지에는 블랙 위도우의 실루엣에 대고 스파이더맨이 아니 날들어 어떻게 싸우려고 하고 내 여성 버전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거미 컨셉임을 활용한 낚시성 표지입니다. 그러죠. 몇 년 정도 조연으로 돌리면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블 편집부는 이어서 블랙 위도우의 솔로 시리즈를 시도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홀로서기가 완성되지 못한 거죠. 당시 대다수 원더먼거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는 여성 히어로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다시 조연으로 빠집니다. 기존 주인공들을 서포트하는 케미스트리 실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첫 실험부터 대박이 터졌어요. 71년에 데어데블 시리즈에 투입이 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케미스트리와 스토리가 나오면서 아예 타이틀 제목이 데어데블 앤 블랙 위도우로 바뀌어버립니다. 오, 주연이 된 지 50년 됐네요. 음, 그렇죠. 주연이 된 지 지금은. 그리고 이때부터 블랙 위도우는 여러 남성 슈퍼히어로 들어간 연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70년대의 작품을 쓰던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죠. 네. 스파이고 소련 출신이에요. 누구나 쉽게 마타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1차 대전의 첫 보전에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녀 스파이의 대명사로 이미지가 뿌리깊게 박힌 그 이름이죠.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여성 간첩 앞에는 약간 자석처럼 미녀 이런 거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석처럼. 그거를 누가 판단했을 거예요. 그냥 데스크에서 한 거죠. 웃기죠. 007도 겁나 데이트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첩보와 관련이 없죠. 주로 방해가 되고. 실제로 첩보에 방해가 되죠. 생각해보면 참 무능해요. 감정 하나 조절 못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임무를 굳이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가 이제 70년대라는 거는 냉전시대죠. 이 시대는 첩보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자체가 산업화되기까지 했다고도 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즉 마타리의 소소한 캐릭터가 냉전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아직 완전한 독립은 되지 못했고 때문에 다른 캐릭터와의 관계 위주로 활용이 되면서 꽤 많은 부분이 섹스 어필이었는데 그 퀄리티는 매우 높은 캐릭터로서 블랙 위도우가 자리 잡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때도 슈퍼히어로몰 레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스파이의 아이덴티티가 스토리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변장도 하고 막.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중심이 된 스토리가 나오면 뒤통수 치기. 사실은 이로 했다. 아. 그 블랙사이트라고 하죠. 비밀기지, 안전가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비밀기지라고. 변장. 크게 간판으로 써놓고 네오사인. 그런 거 아니야. 순집. 네. 그러면 잠깐. 노가리 같은 거.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고 자라났던 시기를 봅시다. 이게 그 당대에 히트하던 캐릭터들만 데리고서 미국 대도시만 배경으로 써가지고는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64년과 66년으로 먼저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미국이 쿠바 침공을 시도한 피그만 상륙이 실패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던 바로 직후가 64, 65, 66년입니다. 이때는 또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이죠. 냉전을 전후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기 중 절정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못 참고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던. 당장 내일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시작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던 시대였죠.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고 있어서 69년에 데탕트무드가 와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다는 걸 알지만 이때는 그 여명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일 때였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맥나마라가 백악관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저 해를 내일도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시대의 스파이를 대표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조지 블레이크라는 영국인입니다. 영국 정보원이 영국 소속이었는데 동시에 소련의 스파이였어요. MI6가 KGB에 침투시켜둔 영국에서 소련에 넣어둔 이중 스파이 500여 명의 신원을 소련 쪽으로 넘겨버리는 대박을 터뜨린 스파이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스토리입니까? 이 당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양쪽은 서로의 정보에 목말라 있었고요. 이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중립정보원과 이중 스파이, 삼중 스파이가 우후죽돈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의 방첩업계는 그 자체로 산업이기도 했다는 평감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리에이전트들이 많이 들러붙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정보를 생산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러면 그것을 각국 정보부에 판매하고 정보부는 사온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에스피오나지 인더스트리 라는 단어도 있지요. 자 그래서 사실 한번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그리고 이 시대를 대탕들을 넘어가면서 성숙화된 캐릭터가 블랙위도우입니다. 자 거미줄 같은 로맨스 라인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섹스어필 소속을 전향했기에 그것도 공산진영에서 자유진영으로 넘어왔기에 정반대로 넘어왔기에 갖게 되는 어두운 분위기 매력있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자신의 과거는 저쪽에 있잖아요 적국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슈퍼히어로몰이 흥했다면 북한 특수부대 출신 슈퍼히어로는 꼭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전향을 했을까 소련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임무들을 많이 맡겨서 선을 많이 넘었어 이러면서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과거의 끔찍한 임무들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으라는 임무 이탈리아인 앞에서 그쵸 토마토를 구워먹으라니 그러면 논 리코는 이탈리아인이니까 이를 갈면서 그렸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첫 보물 장르의 당대의 첫 보물 장르의 모든 요소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만 해도 벌써 섹스어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프트한 SF라고 하면 그것도 제임스 몬드일 수 있고 여기 액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두운 속성은요 중흥기인 실버 에이지보다는 현실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즉 브론즈 에이지 내지는 90년대 어둡고 진지한 느와르 분위기를 지향하는 모던 에이지 이런 때엔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즉 시대가 변해 시장의 트렌드가 무거워지면 진지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면 거기에 참 잘 맞는 대기만 성형이었던 거죠. 아 이거는 007과 스타워즈가 서로 바톤터치를 하는 장면하고 비슷하군요. 베트맨 오리지널 시리즈 나오던 90년대에도 영화가 나올 법 했겠네요. 자 그래야 1999년 중편 길이의 솔로 시리즈가 나오면서 현재의 캐릭터 서사가 기본서사가 완성이 됩니다. 원전에서의 기본서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타시아 로마노프는 2차 대전 때 태어났어요. 원전에서는 그렇게 늙었죠. 태어나자마자 친모를 잃습니다.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와 동년배급 네 거의 뭐 같은 세대예요. 자 죽어가는 친모는 지금 100세쯤 되신 거예요. 지나가는 남자 아마 군인이었겠죠. 이거는 약간 아침 방송 리액션을 제가 해볼게요. 네 알았어요. 죽어가는 친모는 지나가는 남자 이반 페트로비치 메주코프라는 사람에게 딸을 맡깁니다. 죽기 직전에 거기서 왜 아가 이름이 길어서 그런데 내가 아침 방송 못 보는 이유가 그거 매번 리액션의 이유를 궁금해요. 그런데 이반은 소련에서 스파이 트레이너였어요. 거기 왜 와야 갓난애를 맡은 남자가 스파이 인더스트리에 중사하는 사람인데 패배의 멋있잖아요. 아무튼 영화에서는 이반이라는 이름이 친부라고 기술이 됐죠. 아니면 양부일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반은 자신의 수양딸 겸 수제자로 나타샤를 키웠고요. 그 훈련기관의 이름이 레드룸입니다. 레드룸 그만해 네 이건 소련이 전 세계에서 모아놓은 소녀들을 학생 삼아서 돌린 스파이 양성기관이에요. 안팎으로는 발레 학교로 위장되어 있지만 몇 학년 이상 올라가면 알게 되죠.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걸 연습하고 있다. 왜 발레를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발레는 기본 훈련이었을 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는 불완전한 슈퍼솔저 혈청 원전에서 완전한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사람은 오직 캡티나믹 하나 뿐이고 나머지 슈퍼솔저들은 다 불완전한 버전들을 맞은 거예요. 부작용이 없으면 성능이 별로고 성능이 좋으면 부작용이 심각해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슈퍼솔저 혈청 불완전한 버전을 통해서 생체 실험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나타샤 로마노프는 노화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화학적 혹은 외과적 처치를 통해 불임이 된다든지 세뇌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반인권적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냉전에서 자본주의 세계가 공산주의 진영을 바라보던 시각을 상업화시켜놓은 얘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살아남으면 과부검미에서 따온 위도우라는 명칭의 첩부 요원이 되는 거고요. 나타샤 로마노프는 당시 기수에서 역대의 최고라는 얘기도 있고 당시 기수에서 최고라는 설정도 있는데 어쨌든 최고의 성적과 졸업 후에도 최고의 실적을 올린 블랙 위도우였던 겁니다. 아 위도우 중에 블랙 위도우인 거군요. 이 과정에서 냉전 시절 당시에 소련 소속으로 세뇌당한 상태였던 윈터 솔저 버키반즈와 만나 로맨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선 때 되면 시끄러울 문제죠. 버키반즈가 사실은 소련에서 놀아먹었다. 어 근데 이 세뇌에서 저게 무슨 캡틴 아메리카냐 세뇌 상태에서도 로맨스가 되네요. 그러게요. 그건 안 상했나 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후로도 거의 평생이 헤어졌어도 평생이 연인같은 세뇌가 풀려도 계속 사랑할까? 그 말씀을... 그거는 이제 버키반즈의 중심의 소설에서 또 다르게 소설이 돼요. 그 말씀을 왜 들었냐면 이 버키반즈는 잠시 캡틴 아메리카죠. 아주 잠시. 네. 자 99년작 이 이야기에서는 옐레나 벨로바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모르고 이제 블랙 위도우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다들. 그래서 이게 블랙 위도우 얘기냐. 옐레나 벨로바의 이야기냐. 자 나타샤가 소련을 등지고 전향했잖아요. 근데 그냥 전향한 것도 아니고 제3국으로 망명한 것도 아니고 어벤져스의 멤버이자 미국 실드의 비정규 요원이 됐어요. 이적행위죠. 그죠. 그 이후 말장난입니다. 옐레나... 사실은 맞아. 이적행위 맞죠. 네. 옐레나 벨로바는 그 이후 역대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나타샤 이후 최고의 블랙 위도우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죠. 즉 전향하지 않은 버전의 나타샤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블랙 위도우 이름에 적법한 계승자를 자처했어요. 레드룸의 두 번째... 블랙 위도우. 네. 수석. 코스튬도 블랙 위도우와 동일했는데 다른 점은 금발이라는 것 그리고 상의가 배꼽티라는 것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99년작 블랙 위도우의 스토리는요. 현존 최고의 블랙 위도우인 나타샤 로마노프와 싸가지 없는 강력한 후배 블랙 위도우 옐레나 벨로바의 대결이 중심이 됩니다. 한 명은 소련 쪽인 상태로 싸움인 거죠. 이건 일종의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 자체를 건 아이덴티티를 건 싸움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훨씬 더 개인적인 공명심도 있는 거죠. 내가 최고의 레드룸 졸업생이다. 아 그렇죠. 즉 이 중심에 있는 기관 레드룸이 나타샤의 캐릭터성을 요약하는 상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죠. 레드룸의 비인간적인 훈련 프로그램 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여기서 만난 과거의 인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난 교관도 있을 거고 먹기반지도 있고 교장도 있고 양아버지도 있고 네. 그때 만나서 같이 훈련했던 동기들이 있고 선후배들이 있고 레드룸 졸업 후에 받은 비윤리적이고 더러운 임무들 이라는 요소도 있죠. 그러면 전향한 나타샤 로마노프는 그것을 후회하고 또한 그리워하는 생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존자로서야 나타샤 로마노프가 완성되는 순간이고요. 이번 영화 역시 이 생존자성을 이어받아 강조했습니다. 레드룸에서 전향한 생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드룸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건 깔려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작인가 2020년에도 하나가 나왔고요. 그게 정발됐던데 여기서는 레드룸을 완전히 끝장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번엔 나크룸이라는 후속이 또 나온 거예요. 그걸 부수러 가고 레드룸 컴플렉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튜디오에 한 이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블루룸입니다. 한국학원 옆에 대성학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교육 광풍의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니 이런 소리는 좀 잘라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들 계속해 줄 세우는 교육만 시켜놓으니까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렇지 레드룸에도 일태강사가 있겠고 나가 여기 레드룸도 지금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석들은 다 쌍스러워 다 성격이 더러워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XSFM입니다.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 경 옹 평상네이처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퇴소하는 게 엄청 큰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정착금 500만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약간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소련으로서는 국장이 터질 게 1999년에 싸움이 계속 끝나고 가면 결말에선 옐레나 벨로바도 소련을 이탈합니다. 그렇죠. 이후 이제 엘레나 벨로바는 반은 빌런 반은 히어로 이런 식으로 활용돼요. 근데 여기 수석들은 소련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경쟁 중심의 체제에서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우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몸값을 쳐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레드룸 주변을 좀 살펴볼까요? 그냥 그 주변인들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원전에서 레드룸을 다섯 번이나 수료한 괴물인데 결과적으로 받은 보직은 나타샤의 그림자 요원 이어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인물 아이언메이든 밀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멜리나 보스투코프 본명이 멜리나 보스투코프인데 이 캐릭터는 영화에서 나타샤의 양어머니와 비슷한 위치로 변주되어 등장합니다. 이게 원작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학원 수석 출신인데 이 양반도 사실 멜리나 입장에서는 되게 빡칠 거예요. 아이언메이든 입장에서는 쟤는 한 번 수료했지 난 다섯 번 수료했어. 쟤의 비유가 이래서 적절한 거예요. 이게 아이언메이든이 왜 못되졌냐. 자꾸 공부할 때 비교를 당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오수를 했는데 한 번에 통과한 쟤보다 성적이 안 좋아. 뭘 말할 때마다 선생들이 나타샤는 말이야. 나타샤는 한 번에 다 이랬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구전될수록 점점 과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틀리는 걸 본 적이 없어. 레드룸 16기 정도 되면 야 그거 있어 있어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언니가 있어. 그러다가 한 손으로 교관들을 다 때려줘봤대. 나타샤 선왕당 이런 거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한 6년 겪으면 못되지죠. 사람이. 아무튼 이 캐릭터는 변주가 됐고요. 레드룸에서 교관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라고 하는 윈터솔저 버킷반즈도 있는데 영화에는 안 나오고요. 레드룸 유일의 남성생도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울프 스파이더라는 요원이 됩니다. 이 둘은 영화에는 없어요. 도전적인 후배 후배위도우 옐레나 벨로바도 있죠. 영화에서는 유사 자매로 등장하고요. 레드룸 드로프의 국가에서 당이 공산당에서 짝지어준 남편도 있더군요. 참 신기하게도 이건 안 신기하죠. 이게 8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스토리니까. 무슨 소련을 통일교 보듯이 근데 뭐 개연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전쟁 영웅이거든요. 즉 전쟁 영웅과 소문만 무송한 스파이의 여성 영웅을 결혼시키면 그 가족은 혁명의 가족. 미국의 액전물들은 보통 이런 얘기 되게 좋아했어요. 큰 회사든 이상한 미국이 아닌 국가든 왠지 결혼을 강제로 시킬 것 같고 남편이 되는 사람은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공군 파일럿입니다. 격주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영웅이 된 알렉세이 쇼스타코프. 이 사람은 작중해 소련에서는 유리가 가린 레벨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겁나 영웅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근데 당의 결정은 우주인으로 가는 사람은 유리가 가린 알렉세이는 죽은 것으로 처리한 후 불완전하나마 역설계에 거의 성공한 버전의 슈퍼솔저 혈전을 주사해서 캡틴 아메리카의 소련 버전인 레드 가디언으로 만듭니다. 맨인 블랙의 세계관 이 캐릭터는 영화에서는 유사 아버지의 위치로 등장해서 유사 아버지 유사 아버지는 유사 가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레드 가디언이라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첫 보장르라는 거를 첫 보장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시 또 들어가보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액션이 있고요. 추리이 있고요. 위도우즈바이트가 지금 그냥 푹 나가는 원거리 전기충격기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상상하면 그건 사실 SF적인 기술 상상력이죠. 왜요? 저기 테이저거니 원거리 전기충격기잖아요. 그거를 팔찌 형태로 작게 해가지고 여러 발을 한 번에 쏠 수는 없잖아. 안 들면 되죠. 여긴 미국이라고 그런데 쏘다 지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해. 손등에 또 이래 쓰러지고 그리고 첩보물 자체는 정치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생각할 수 있는 오래된 영화는 미션이 파서블이죠. 그렇죠. 액션 추리 SF 정치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장르물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국제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네. 냉전 시기에 첩보 장르가 만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련이 망했어요. 고민해볼 문제예요. 블랙 위도우도 전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계가 잠시나마 다극화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다극화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한동안 이렇게 되면 되니까 한동안 첩보물이 과거 역사에 기대거나 틴커 테일러 솔더 스파이 아니면 테러 조직이 기다리죠.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그래서 슬슬 뭔가 제3세계라고 부르고 피부색이 백인이 아닌 어떤 정치 조직 에게 소련에게 뒤집어 씌웠던 캐릭터를 갖다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여러서를 찾죠. 북한도 찾았고 9.11 이후에는 아랍도 찾아봤고 그 외에도 여러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 와중에 잘 안되면 액션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거나 스파이도그의 기술적 상상력을 자랑하는 SF의 색채가 강해졌죠.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 첩보물에 능한 작가들은 모두 중국과의 국제관계를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맞게 인종차별이나 문화차별을 최대한 덜 하면서 중국을 첩보물에서 사용할지를 고심하고 있을 거고요. 자민당 같은 로망이죠. 옛날의 방법 어떤 걸 써가지고 과거처럼 영광을 재현하려는 생각.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작가들이 또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미국을 어떻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촌스럽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중국 쪽의 첩보 히어로 무를들은 다 유치했거든요. 중국 드라마 많이 보시는 여러분 무슨 중국 드라마가 대한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옛날로 생각을 해도 이소룡의 상대는 항상 백인이었잖아요. 그 컴플렉스는 옛날에 이영골의 초기작도였죠. 이영골도 그랬고 일단 첩본물은 아니지만 우현물이지만 그리고 뭐 진짜 좀 더 장르를 선도화했던 작가들은 좀 다른 생각하겠죠. 이 다각화 세계에서 중국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여러 악역 후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또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고 하지만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정말로 새로운 신냉전이 될지 2차 냉전이 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겠죠. 그리고 훌륭한 첩보물인 블랙위도우 영화 역시 나름의 현실을 반영을 해냈습니다. 네. 현실이 바뀌었는데 2020년대에는 슈퍼 히어로물은 이 장르는 여러 장르를 집어삼킨 그 잡탕 혼종 장르라서 자 여기에 첩보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슈퍼히어로는 어떻죠? 외계인도 등장할 수 있고 마법도 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혼종이 되다 보니까 네. 판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첩보물에서는 가장 편하죠. 가공의 테러 조직을 만들듯이 여기서는 그냥 가공의 조직들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영화는 여기에 유사 가족을 등장시킵니다. 유사 가족을 가장 중심에 넣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캐릭터들 알렉세이 멜리나 나타샤 옐레나 이네스는요.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이 임무를 지정해줘서 가족이 된 가짜 가족입니다. 과열된 학원 교육의 피해자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당시 레드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가짜 가족이 21세기 다시 만났어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영화가 시작 지점부터 던지는 질문입니다. 피해자 모임이에요. 가짜 가족 사인 중에 여성인 3명은 레드룸에서 직접 훈련받거나 훈련을 시킨 세뇌교육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세뇌교육 이 부분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은유로 작용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레드룸을 졸업해서 위도우라는 이름의 최정예 요원이 된 여성들은 모두 미성년자 납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소련이 어디서 전 세계에서 갖가지 인종의 소녀들을 어떻게 모아오겠습니까? 사오고 납치해 오고 하는 거죠. 모든 입시 경쟁은 미성년자 납치해요. 그것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제 청소년 인신매매 이슈가 떠오르는 대목이지요. 참고로 세계에서 보고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기본이 백만 명 단위이며 가끔씩 천만을 넘기기도 합니다. 보고된 것만 말이죠. 이 중에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은 몇이나 될까요? 이런 주제의식을 새로 심습니다. 냉전 각구 장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냉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약간 한국의 입시 광풍과 비슷하기도 하네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납치 세뇌 가스라이팅 가혹한 성장기 서툰 연대 피해자성 생존자성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납치가 있고요. 세뇌이 있고요. 가스라이팅이 있고요. 가혹한 성장기라는 요소가 있고요. 피해자끼리 연대가 잘 안 되는 모습도 있고요. 피해자성도 있고 생존자성도 강조되고요. 이게 레드룸에서 살아남아서 블랙 위도우가 된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사람의 영웅성을 이 영화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널리고 널리는 흔하고 흔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이미 겪은 터널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터널 힘을 갖게 되면서 얻는 고뇌의 문제 근데 상당수 유명한 히어로들은 힘을 그냥 얻었죠. 사실상 레드룸 같은 걸 거치고 고통스럽게 얻지 않았어요. 그냥 거미에 한 번 물리면 빵 완전 날로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뇌와 고난이 그 뒤에 오곤 하는데 맞아요. 힘을 갑자기 떡하고 얻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언맨이라든가 블랙 위도우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 과정 자체 힘을 얻는 과정 자체가 고뇌이고 고난이죠. 그 이후에도 그것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성격이 망가지면 온 세계 사람들도 너로 노래도 시험 보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자격시험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 영화는 훌륭하고요. 다 레드룸에 들어가라. 원전에서 원전은 이제 주변부 소재로 표현했던 부분을 잘 잡아내어서 중심 소재로 갖고 왔어요. 네. 매우 훌륭한 영화이며 이제야 나온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응. 동시에 원전에서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완성되어 온 그 과정 자체가 다시 재현된 느낌입니다. 늦게 늦게 대기만성형으로 재현되고 앞에서 수많은 궁금증스러운 떡밥들을 쫙 복선들 쫙 간 다음에 나중에 풀었잖아요. 99년과 2020년에 네. 그런 그 과정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느낌이에요. 네. 학원 액션물 블랙 위도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아닙니다. 학원 액션물 블랙 위도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튜비엠 본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렵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진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남은 얘기는 뭐예요? 아 맞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앞쪽에서 뭔가 설명할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 누가 네 의도 궁금해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쓴 건데 좋습니다. 테스크 마스터라는 테스크 마스터라는 예고편에도 등장했던 빌런은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죠. 와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엄청 막 온갖 일을 다 가져가서 해버리는 빌런이에요. 야근왕 사실 윤석열의 오른발 이 테스크 마스터라는 이름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주에 120시간씩 일하는 제가 그 시간표 계산한 거 봤어요. 5일 동안 17시간 일하고 토요일 날 18시간 일하고 아니구나 일요일 날 18시간 일하고 6일 동안 17시간 일하면 돼요. 제일 짧은 버전에서는 4일 일하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죽음 그 다음날 입관 그 다음날 발인 그렇죠. 그럼 그 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테스크 마스터네요. 저는 가끔씩 마블의 B급 캐릭터들부터는 이름이 너무 이름을 너무 대충 지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싫은 빌런이에요. 데스크 마스터는 이름으로는 이름 본명도 대충 지었습니다. 본명이 안토니 마스터즈입니다. 마스터즈씨예요? 이 캐릭터의 영화 속 모습을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스포일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피했잖아요. 네. 어떤 집단이 빌런인지 아 그렇군요. 나름 오늘도 중요한 스포는 피하고 있다. 테스크 마스터 얘기는 그냥 살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만있어봐. 나는 분명히 살짝 한다고 적었는데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해요 그럼. 1980년에 등장한 슈퍼빌런입니다. 제한적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걸 갖고 있어요. 4매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한적 메모리 용량이 적어요. 아니 근데 1980년이면 4매가 더 엄청나죠. 그렇죠. 누군가의 동작을 보면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모쿠진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복사가 가능해요. 레슬러의 프로레슬러의 움직임을 보면 그 프로레슬링 기술을 쓸 수 있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의 동작을 보면 그 발차기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맞아요. 모쿠진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mcu에 하나쯤 있을 법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배워본 적 없는 무술도 충분히 충분히 관전하기만 하면 그냥 배워버립니다. 반대쪽으로는 사적인 기억이 흐려진대요. 직해 없는 공허한 본캐. 그러면 사적인 기억이 흐려지면 테레비에서 나오는 태권도 동작을 따라한 다음에 여자친구를 까먹는 거네요? 정확해요. 자기 딸을 까먹었어요. 이야. 이게 산재네요. 그렇죠. 근데 테스크만 주 120시간 네. 그렇게까지 해서 빌런짓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제 진짜 모든 것을 마스터하면 그때부터는 침해 대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어 뭐 먹는 거 까먹고 먹다가 혼나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격투술 호크아이의 궁술 샹치의 쿵푸 등등 최고의 격투가들의 능력을 모두 복사해서 흡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군진 모르고 자기 이름 정도는 알죠. 자기가 욕망이 강해서 사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가족들은 잊어버리는데 자 본래 소속은 실드였어요. 실드의 요원이었는데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조직의 뒤통수를 건하게 치고 프리랜서로 독립해버립니다. 그렇군요. 영어로는 go rogue 라고 하죠. rogue 즉 블랙 위도우와는 블랙 위도우와는 정반대 얘기를 걸은 첩보원이에요. 네. 그렇기에 원전에서 그런 모습이기에 영화에 캐스팅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평생 우라카이나 성격이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 맞다 우라카이 맨이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도가 여기까지이므로 테스크마스터에 관련된 여담이나 하나 주워섬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짧게 하겠다더니 여담까지 있어요? 몇 달 전에 한국 국기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은 태극기라는 캐릭터가 마블 고믹스에 등장했다고 하죠. 만약에 이거 정부 부처에서 이런 거 했으면 탄핵 얘기 나왔을 겁니다. 내세금 아까워. 여기서는 이슈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슈가 됐었구나라는 마음이네요. 잠깐 저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세계에서는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덩크로우가 발매된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반스에서 이번 주에 아마 태극기 나올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댓글에서 싸우고 있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 유치해 죽겠다. 아니야 저건 저장르에서 흔한 방법이다. 국가의인화라는 방법이다. 그래도 국뽕 마셔보자 태극기가 나왔다. 아이고 그래도 유치하다. 등등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태극기라는 가장 쉬운 기표에다가 몰아넣느냐라는 불만은 있죠. 왜냐면 성조기를 그 기표로 몰아넣은 캡틴 아메리카는 30년대 캐릭터고요. 가만 있어봐 그 유니언 잭을 하나의 똑같은 국가의인화 유니언 잭을 만든 캡틴 브리튼이 몇 년도 작품이었다. 그것도 아마 20세기 중후반이고. 근데 차라리 태스크마스터가 더 한국적이잖아요. 태스크마스터는 참고로 해골 모양의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절대 벗지 않아요. 더 한국적이네요. 배달 문화도 같이 의인하면서 과로와 함께 과로는 확실해요. 그런데 태극기 캐릭터가 등장한 만화는 태스크마스터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블랙 위도우 개봉을 앞두고 나온 5회짜리 짧은 중편 타이틀인 거에요. 태스크마스터한테 뚜드려 맞는 역할인가 보네요. 반대입니다. 태스크마스터를 뚜드려 패는 역할인가 보네요. 태극기인은 일종의 슈퍼솔저이기 때문에 힘을 앞세우면 태스크마스터는 당할 수가 없어요. 주 52시간 빡 저도 부대에서 슈퍼솔저들 몇 만나봤습니다만 보통 골골대입니다. 단행본으로 무릎이 성치 않고요. 5회면요 이슈 5개라면 단행본으로 치면 1권 볼륨 하나가 간신히 나올 분량입니다. 1권 아 근데 디자인이 구리긴 하네요. 차라리 긴 가판을 갖다 쓰지. 그리고 다른 캐릭터도 있나요? 이 이야기가 왜냐면 이 이야기를 도입부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그래야 태극기라는 캐릭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작중에서 실드의 짱은 디렉터는 마리아 힐입니다. 여기서는 힐이 닉퓨리보다 선임이더라고요. 실드 국장이죠. 닉퓨리가 힐의 후임인 설정인 거예요. 근데 힐이 죽은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힐이 죽은 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테스크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테스크 마스터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닉 퓨리와 함께 행동하기로 합니다. 지금 퓨리는 마리아 힐이 마지막으로 집중했던 프로젝트 지구 멸망급 무기가 있다. 이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뒤쫓으면 진범을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둘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힐의 죽음에 빡친 블랙위도우가 테스크 마스터를 뒤쫓고 테스크 마스터는 죽고 싶지가 않으니까 바쁘게 도망다니며 조사를 하는 게 내용인 첩보 장르입니다. 에스피오나지 이것도 경무네요.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여러모로. 퓨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암호를 풀어내려면 첩보기의 거물 셋의 동작을 동작 암호가 필요하대요.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이거 말고 스마트폰 동작이 아니라 그렇게 바쁘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 예능회사이던 정신통일 그런 거 말고 사람마다 미묘한 동작의 버릇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러면 마블 세계의 강국은 누가 있을까요?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건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와칸다가 있겠죠. 그렇대죠. 그러면 거물 셋은 누구인가? 미국의 필 콜슨 와칸다의 오코옐 한국의 화이트폭스입니다. 앞에 둘은 영화로 인해 메인급으로 뜬 캐릭터들이에요. 맞아요. 필 콜슨은 아예 영화 오리지널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폭스가 왜 이 거물 명단에 끼어있지? 하는 게 제 첫 번째 이 시리즈를 이 이슈의 를 보고 든 생각이었습니다. 얘가 왜 여기 있어? 아무래도 국정원 멤버 그렇죠. 처음에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마블 편집부가 향후 자기 쪽에서 진행시킬 첫 부문의 중요한 요소로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아젠다에 어떻게 녹아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분단국가고 아 그러네요. 이거는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게 박근혜 정권처럼 외교해서는 이런 캐릭터가 안 나올 겁니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중국 바로 옆에 미국 동맹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할리우드나 만화 편집부가 볼 때는 첩보 장르를 진행시킬 때 주변 요소로 반드시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좋은 나라가 내주셨어요. 시나리오 작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잃고 허망했던 냉전이 저기 마지막 냉전이 있네 하는 느낌이네요. 그것도 다이나믹하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화해할 것 같았다가 다시 안 좋았다가 또다시 화해할 것 같았다가 내가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가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외줄타기 외교를 하는 이상한 지정학적 위치의 나라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다루는 게 딱히 어색하지도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또 과로를 해야죠. 작중에서 테스크 마스터가 세 사람의 동작을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세 나라를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로딩이 좀 걸리나 보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필콜슨을 찾아서 복사를 하고 몇 명의 꽃게 자세를 복사하고 네. 세 사람을 자기 시야에 넣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꽃게 자세를 언제 할지 어떻게 알지? 특정 자세가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모습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을 걸어야죠.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근거리에서 그 사람이 걷고 말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근거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하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하와 싸웁니다. 정확히는 부하들에게 쳐 맞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부하의 동작만 잔뜩 복사하고 이게 아닌데 3회가 다 차고 램이 쪘거든요. 그래서 2회가 미국에서 쥐어 터지면서 간신히 필콜슨의 동작을 복사하는 회차이고요. 3회가 서울에서 국정원 본부에 잠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이트폭스 하남이의 집급이 호랑이 부서라는 부서의 국장입니다. 붉은 악마인가요? 아니 근데 폭스면 여우 부서 정도는 해줘야지. 호랑이의 호다. 이것이 호가호이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중심적으로 살폈는데 영어에서 디렉터라고 하면 실드와 같은 거대 조직 전체의 디렉터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걸 국장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국장은 사실 직급상 중간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별 볼 리가 없는 놈이 돼버립니다. 이 문맥을 봤는데 작가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직급의 국장 현장에서 최고인 관리직 관리직 중에서는 제일 낮은 관리직 실무의 최고 그래서 호랑이 부서라는 초인부대를 국정원 내부의 초인부대를 통수로 하는 리더 역할인 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렉터가 맞아요. 즉 하남이 화이트폭스는 실드의 고참요원 그리고 와칸다에서 국광경호대와 척보부를 총괄하는 장군과 동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 관리직 팀의 리더 부서장으로 나왔으면 부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필콜슨과 오코이에게 부하들이 있듯이 그리고 호랑이 부서가 원래 초인부대라면서요? 그 초인부대원 중에 한 명이 태극기인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태극기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의 유치함이 아니라 높은 직급을 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휘하 요원으로 데리고 있는 화이트폭스의 위상 강화입니다. 작중에서의 위상 강화. 쉽게 여우 자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우 같은. 영상화의 수의 캐릭터인 필콜슨 및 오코이에와 함께 엮였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마블 편집부에서 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영상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지만 일단 슬쩍 계속 간을 보고 떡밥을 던지면서 이 캐릭터를 필콜슨이나 오코이에처럼 주요 조연으로 발탁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의 중요 프로젝트에 화이트폭스가 바로 이전의 중요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가 시빌 워2였거든요. 그 자체로는 비평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커다란 프로젝트에 분명히 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처펀물로서의 한국이 등장하는 히어로물은 흥미가 좀 가네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작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수한 계획자들이 퇴사하고 늙어죽고 국제질서가 새로 바뀌어도 마블과 DC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쓰죠. 간을 보고 관련된 작품이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당장 기획안이 나와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상안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이런 이런 경우에 이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정도의 몇 줄짜리 구상안은 나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평화롭게 덕질을 해봤습니다. 2년 만에 다음 작품 나올 때 맞나요? 다음 작품은 아마도 The Suicide Squad 아 이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누구의? 존신하의 아 존신하가 나와요? 다음번에 봐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